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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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헌 씨가 키스를 하시는데. 사랑이 있다보니까 이 자리에. 심장이 콱콱 뛰더라구요. 왜 가슴이 떨리는 거죠? 앞으로 딥키스 해요. 고아야. 안녕하세요. 저 한 번 보러 보시겠어요? 벌써 추석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소원이 있어요. 어떤 소원이? 성기 군이 지금보다 더 인기 있게 해달라고 빌 거예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심입니다. 모르게 빌 겁니다. 너무 감사한데. 아니 추석 때라면 본인 소원을 좀 빚어야 될 텐데 왜 굳이 제 인기를. 성기 군이 더욱더 더 잘 돼야. 제가 병생. 성기 군에게. 이렇게 묻어나서 있잖아요. 오르르 깍고. 이선희. 아무데도 먹을게. 오늘 강신장을 준비해 주십시오. 대한민국 최고의. 게스트 여러분들을. 소개합니다. 퀀는데 300개 라고 할 게 아시잖아요. 퀀 дней 2주가 될 페이스가 될 때. reveals. 어떤가 공격 lose drawing. 혀가 될 거예요. ???? 총출동입니다. 많이 필요한 걸 알렸습니다. 프리 류시호! 류시호 선배님께서는 사실 지난번 방송에 저희가 전화로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서변의 분들 진짜 약속을 지키고 다시 한 번 가서 멋있다. 부드러운 목소리로 로맨틱하게 강수장 우리 지체놈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3, 2, 1 스타! 이야 이게 맛이 아무런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게 아말로 아시아를 고려하는 식품이에요. 인사가 있겠습니다. 하나, 둘 스타! 내가 바로 이틱이다! 진짜 일본에서의 정말 진정한 황제는 류시호 선배님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황제는 류시호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오늘 처음 인사를 안 했어요. 실제로 처음 뵀는 거죠? 오늘 처음 뵀고요. 아닙니다. 본 적이 있어요? 저는 방송에서 뵀었어요. 다행! 만났는데 류시호는 이승기를 기억 못하는데 이승기를 류시호는 기억하고 있다.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겁니까? 그때라면 그럴 수 있었어요. 선배님께서 하셨던 그 맞 프로그램에 아마 제가 게스트로 나갔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. 근데 웬만하면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이승기씨 왜 기억이... 전 정말요? 진짜 존재라면 없었나 봐요. 아니 근데... TV 통해서 이승기씨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. 어떤 생각? 첫 번째는 이승기씨가 인상이 좋잖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어머니들? 어머니들이 또 좋아하는 얼굴이에요. 그래서 저 친구 참 괜찮다.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도 하는데 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MC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나랑 참 비슷한 부분도 많네. 아니 아니에요. 이야... 이승기를 보면서 포리를 부르는데 다? 근데 팔은 제 앞에서는 안 걷는 게 아니에요.